자 그러면 좋게 우리 칼군무로 대결을 하자 야 너네가 먼저 기선제앱 해봐 오케이 야 기회는 한 번뿐이다 알았어 맨 처음에 뭐지? 보여줘! 큐! 칼군무 보여줘! 에이 칼군무! 아 따리가 따리 응원해! 그대의 웃음소리 잔인한 그 소리를 해제 있게 해줘 온난하니 그대는 내 안에서 없앨 수 있어 야 김이지 고마라 해 야 김이지 이번엔 다가가도 빠져라 조심해라 이리와 사랑이 되니까 너무 멋있는데 오 기억난다 다시 난 돌아보지 말아줘 나도 위에 넌 눈물이 흘려 워우 깜깜깜 워우 워우 던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박수 야 잘하길 잘한다 아 예쁘다 솔직히 예쁘게 예쁘다 조금만 쉬고 대항하자 잠깐만 조금만 아 진짜 야 잘하길 잘한다 칼군무 좋지만 저기 지금 한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살아났어 한 명 돌아가셨는데요 살아났어 다들 거의 숨이 지금 멎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안 되지 당연하지 우린 숨 차지 않아 당연하지 우린 숨이 안 차거든 자 이제 해봐 야 비켜봐 우리 비야 비켜줘 아 정말 무안자 한번 보자 제대로 된 탈구물을 보여줘 야 허리 더 꺾어 야 허리 확 꺾어 야 발끝 섹시하게 포인트 해라 네 자 척추 측만증 오케이 앗 앗 아핰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다섯 빛 강요 다섯 빛 Pasteule 유 웅 그러던만인 신비한 세계로 출렴 난 오 nude wire Band W x 오우 오우 아하 오우 다섯 빛 감염 다섯 빛깔이 유 그녀들만의 신비로 세계로 주뎀 나 베이비독스 나 어떻게 이대로 순간 주었고 이대로 칠것 같아 아! 다섯 빛깔이 유어 그녀동말에 신규로운 리그룹 한! 비치러! 이러나 자, 일어나 자, 일어나 우당성파 우당성파 아우 나 어떡해 아우 여기까지야 아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즐겨봐 이 채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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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